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세요? 예, 바쁜 일이 좀 있어서. 예미야, 얼른 들어가자. 예, 엄마. 최근에 신고된 실종자 중에 정황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요. 저, 옆집 며느리야말로 어쩐 일이에요? 아, 저는 일이 좀 있어서 왔습니다. 이 일이요?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냐고 묻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실은 제가 누구를 좀. 아, 엄마 김영사님 오세요. 아유, 김영사 양반. 안녕하세요. 어디 바로 오셨네요. 그 전화 받고 어떻게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네, 들어가시죠. 아, 저도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선배님! 아! 아! 어디 아프세요? 아, 평온해져. 아, 이가 지치려서요. 아, 진짜. 여기요! 여기,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아,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아, 왜 그러십니까? 위경연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저 구급차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십니까? 아! 일단 전화 먼저. 아, 괜찮아요. 아, 어머니야. 아, 어떡해. 아, 아파. 어디 아프세요? 여보세요? 어? 으음. 네, complicat. 나는 없는 것型. 나는 없는 것型. 나는 당신의 사랑이 고 기억한다. 나는 안 некоторая, hast歓,